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문 정리를 하고 있죠 드디어 이게 계약법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527조가 나옵니다 자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이 돼서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죠 물론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보면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자 528조죠 자 그러면 청약을 했으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1항 528조 1항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그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죠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면 그 승낙기간 내 도달이 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고요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죠 자 그러면 연착이 됐죠 연착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죠 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발송된 시점을 보니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따로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요? 승낙기간 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송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3항 청약자가 전항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이 된다는 거죠 529조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계약이 증인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율을 늘린다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530조입니다 528조, 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1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죠 그럼 합쳐 볼게요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승낙이 연착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만 530조에 따라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고요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531조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죠? 승낙의 발신 시에요 자 그러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32조죠? 자 이런 승낙은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읽어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통지로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 음식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탄다, 책에다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당연히 성립합니다 조심할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533조죠?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되겠죠 언제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고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 보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늦게 도착하는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534조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보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이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도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35조죠 자 일단 1항입니다 1항입니다 읽어보면 선행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죠 2항 전황의 규정은 상대방의 그 불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 드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 불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륜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륜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륜의 경우에도 일부 불륜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탈리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36조죠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자 쌍무 계약입니다 자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요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려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동시의 항변권인 거죠 536조 이랍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너는 안 하면 나도 못한다 라고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동시의 항변권이죠 다만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즉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의 항변권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항입니다 자 이렇게 선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는데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선 이행 의무자도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 이행 의무자도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537조입니다 자 후발적 불륭입니다 자 후발적 불륭은 유유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후발적 불륭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륭 책임으로 가고요 후발적 불륭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거죠 531조죠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매도인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인 매수인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538조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같이 끌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위과실이 없고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고위과실이 있다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고위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계속 보시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는 말은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화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왕 전황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한하여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위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537조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요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부담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위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위과실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인 매순이 부담하게 되므로 매도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항해가지고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539조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학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제3자인 병이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병은 의뢰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530조입니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거부한다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을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540조를 두고 있습니다 540조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옵니다 따라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고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을 간주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541조입니다 530규정에 와여 즉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을 확정을 취득한다 따라서 제3자가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진 요약자, 낙약자의 일을 변경 또는 소멸화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43조부터 이제 해지와 해제가 나오죠 일단 해지, 해제는 단독형입니다 단독형이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1항 543조 1항이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 가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고요 따라서 해제, 해지는 단독형이고 해제, 해지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2항 전항의 의사 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물론 해제, 해지 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됐다면 더 이상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정 해제죠 자,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입니다 544조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데 이걸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체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러느냐? 아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유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545조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라는 것은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는 계속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 후 채굴하지 않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그러면 544조, 545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행을 채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에 비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채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46조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하고요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47조죠 1항과 1항입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거든요 자, 계약을 해제, 해제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돼 547조 1항입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상방의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되어야 한다 물론 동시에 할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해제권,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계약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한 사람이에요 2항, 전원의 경우에 해제는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할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해제,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해제,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48조 해제 효과입니다 자, 548조 해제 효과인데 해제하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 실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해제한 후에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2항,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입니다 이행, 전황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한다죠 자, 근데 문제는 해제가 되면 그 계약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화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든요 그래서 548조이랑 단서에 뭐라고 되었냐면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죠 근데 특징은 이 제3자 앞에 선이 대 악이다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제3자는 선이 악이를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해제가 된 경우에는 선의 제3자도 해야지 못하고요 악의 제3자도 해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왜요?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 판례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이때는 선이 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판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 여야지만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549조입니다 자 일단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해제한 후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고요 또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어서 한 것이니까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이행관계의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보시면 536조의 즉 동시이행항병권의 규정은 전조 해제를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 준용된다 동시이행항병권은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550조입니다 자 해제죠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례항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550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례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자 해제 해지한 후에 추가주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51조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별히 해제의 경우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550조죠 상대방은 해제권 해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체구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 해제 해지하지 않으면 해제 해지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체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해제권은 뭐가 되죠? 소멸이 됩니다 자 이제 553조죠? 계약법 종론 마지막 종론인데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이게 548조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취했다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므로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태를 자취했다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553조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계절이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해제권은 뭐가 되죠?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매매에 관한 조항들이 나오죠 48조입니다 매매는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매매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읽어오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읽죠 매매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지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교환이 되는 거죠 564조입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은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요 그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추종을 하는 거죠 564조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즉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때 매매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약은 원칙이 뭐죠? 일방예약인 거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법적 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이왕 보시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제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항의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3항 예약자가 전항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예약의 효력은 1년전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이 일방예약이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방은 그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565조 해약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